줘. 아지트에 갖다 놓을게. 걔한테 관심 생겼나 보다. 왜 그래? 아님 차 때문에 경찰서에 있단 거짓말을 우리한테 왜 해. 거짓말 아니야. 에이. 이런 거 하지 말랬지. 비주얼 남은 여기 좀 봐. 재밌게 보다가. 간다 고경주. 아까 보니까 은태희랑 시연이 좀 서먹한 것 같더라. 이사도 도와줬다며. 곤시연 왜 이렇게 밀당해? 태희 많고생하잖아. 다 같이 1박 2일 여행 갈래? 그럼 확 친해질 거 아니야. 오 괜찮다. 에이 태희 성격에 갈 리가 없어. 너랑 둘이 가자고 일단 그래. 오면 세주가 어색하지 않게 잘해줄 거야. 세주도 가? 그럼 우리 자신은 항상 같이 다니잖아. 그래 가자. 태희한테 물어볼게. 뭐야. 얘 왜 이래. 저 천사를 봤어요. 천사. 응? 천사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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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, 왜 내가 미안한 것 같지? 응?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? 응? 엔딩이 밥 먹었어? 나랑 밥 먹자 별로 야, 나 탕수육 사준다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응, 지금 벌써 시켰는데 그래, 알았어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응, 가방 넣고 와 뭐야, 진짜 서비스 맛있게 드세요 네, 진짜 맛있게 드세요 결제했는데 내가? 아, 그래?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차피 오래 있진 않을 거라 간단히 썼어 명정재단에 문의해놨거든, 기숙사에 차고 있는 거 같아 일단 먹고 얘기해 아니, 용건부터 얘기를 하고 아니, 짜증나, 불어 응? 야! 야, 왜? 너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떡해 어? 나 찍먹이란 말이야, 찍먹 어 하, 진짜 배려도 없지 너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냐? 아, 야, 난 그냥 아, 이걸 어떻게 먹어, 이걸 하... 미안해 그럼 간짜장은 부어먹는... 야, 간짜장은 당연히 부어야지 아, 진짜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 하... 됐고 내 공고나 돌려줘 나 집에 갈래 여기 침대 옆에 서랍에 공고를 침대 옆에 넣어놓고 난리야 그, 탕수육 다시 시킬까? 됐어, 이거나 가져갈래 혹시 단무지는 식초에 찍어 먹은... 응? 응? 간다 간다 하.. 흑약성 부모 말했지 으으 으앗 헉 큰 전 자주 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